아빠 좋아서 저 난리를 치면 아빠 얼마나 행복하겠어 아아아아아아 첫차임 난리 났지? 거름통으로 가 저기 뭐 먹을게 있으니까 그리고 저기 봐봐 이나야 이나야 일로와 사람을 좋아해 여자애가 남자애는 사람을 그냥 밥 주는 것만 알고 저기 가서 또 뭘 또 찾아 뭐 먹을 거 이제 우리가 음식물 찌꺼기 저기다 버리거든 뭐 먹을 거 있나 하고 찾아 우리가 저런 거 안 줄라 그래도 지네들이 찾아갖고 먹어 아 이제 왔잖아 얘네 얘네 봐라 이나야 얘네 얘네 같이 이렇게 다물어도 얘네 같이 이렇게 다물어도